나는 그대 가질 수 없는 경편없는 남자기에 너는 널 봐서 난데는 아름다운 여자이기에 난 널 봐야 깨끗이 잊어버려야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에게도 말하게만 되고 나서야 이렇게 왜 하는지 난 너에게 좋은 남자야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네가 하는 그런 사랑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다른 많은 사람 비로 내 눈 아주 보다 할 거로 눈 나지 않아 많은 나를 나만큼은 나를 사례하게 하고 싶었어 난 하나만큼은 나를 사례하게 하고 싶었어 널 하나도 보고 있으면 안다 나쁜 남자, 남자란 말하고 싶어 난 좋은 남자야 넌 내게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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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어울리는 사랑 아냐 난 네가 하는 그런 사랑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오오오오 남이십니다 나이는? 아, 마흔이랍니다 자,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, 얘기 안 들으시고요 그 중에는요 선물도 사주고 싶고 꽃도 주고 싶고 또 같이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자, 오늘만 저의 여자친구가 되십시오 누군지 못 맞춘니 바보야 계속 설명해 주는데도 아무리 힌트를 줘도 네가 찾는 사람이 그 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찾기 쉬운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오래 뵙고 가장 자주 만나 사람 언제나 네 유대에도 매일 잠들기 전때도 네가 기쁠 때 네가 속상할 때 찾는 그러면 달려오는 소리 내가 너의 답인데 내가 답인데 너의 비롯한 삶 필요한 건 나 그걸 왜 모르는 건데 그걸 왜 모르는 건데 그걸 왜 모르는 건데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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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봐 아주 쉬워 네가 누구 옆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웃었는지 생각해 보면 돼 아님 아님 네가 힘든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저만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 그 나는 아주 작은 것도 난 시키기만 여기로 충분히 사랑 언제나 네 곁에 있던 네가 꿈 때마다 어쩔 줄 해 몰라 내가 사랑 생각나는 사람 없 내가 너의 답인데 너에게 필요한 삶 필요한 건 나 너 모르는 건데 그걸 왜 모르는 건데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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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 네가 그리사 네가 네가 저를 너 네가 네가 아니 널 나를 네가 널 보고 네가 널 네가 내게 모른 내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건 너 그걸 왜 모르는데 지금 내게 닮은 내게 닮은 내게 닮은 내게 닮은 내게 그걸 왜 모르는데 내가 너의 답인데 내게 닮은 내게 닮은 내게